시작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슛 현재 저희는 지금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 이 폐가에 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폐가 안에는 어떤 귀신들이 있을지 앞으로 제가 직접 뭐라고 해주세요? 아! 아! 규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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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야! 게임 설명은 좀 해주고 가 나 전혀 몰라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좋아 네 이 게임은요 저희가 공포게임 유튜버가 되가지고 공포 유튜버가 되어가지고 유튜버처럼 촬영한 그 비디오를 업로드해서 저희가 돈을 벌고 시청자를 뽑아내야지 살아남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오오오! riding 선언은 김철을 목소리를 모아야는 거고 저희는 오른쪽 밑에 있는 남은 날짜 일에 시청자 수급을 맞춰야해요 뭔지 아시겠죠? 유튜브가 돼서 구독자를 늘려야 된다 그런 느낌을 가보도록 할까요? 저희는 심해로 내려갑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될 사람? 카메라? 아 카메라 담당이 따로 있어? 배터리가 엄청 빨리 줄어 그래서 진짜 짧게 짧게 찍어야 돼 내가 이거 먼저 찍어줄게 감 좀 알려줄게 형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플레임이에요 오늘 잘 부탁드려요 여기서 찍으면 어떡해 이 녀석아 우리 갑자기 나 필요가 없는데 새끼야 너 뭐하는 거야 너 뭐하는 거야 이 녀석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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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구멍이야 누나 누나 오티 예쁘다 님들 재밌는 거 이리 와보세요 콜라마티 댄스 여기 콜라마티 댄스 여기서 인터뷰 찍을까요? 뭐야 뒤에 어떻게 죄송합니다 하고 있었는데 뭐하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역시 크로마켓은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다시 하시죠 저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가볼까요 좋아요 참고로 여기서 불의의 상태를 서로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산소가 가달기 전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하 오 출발 출발 뭐야 분위기 왜 이래 갭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까랑 오 우리 여기서 무서운 걸 촬영해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어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 말하는 것도 다 녹음돼? 녹음돼요 오오 되게 작게 녹음돼서 나중에 막 바이트도 쳐야 돼 아 우와 야 야 뒤에 야 뭐야 이거 나 살려줘 찍지 말고 살려줘 젠장 죽었어 죽었어 야 너 얼굴 그만 치고 그래서 아까워 나쁠 야 또 온다 또 온다 카메라 찍고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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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오케이! 껐어! 오케이! 녹화 완료! 이렇게 되는 거야 형! 그렇구나! 어이 들린다! 오오오! 쏟아팠다! 큰일났다! 오! 뭐야!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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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 살았어! 도망갔어 언니! 언니 도망갔어! 오오! 야! 카메라는 집어야지! 카메라! 왁,... 짜자잔! 뭐야 여기가 어디야? 어! 우리 병원비 청구됐어!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무료로 치료해줬나보다. 우리가 녹화한거를 저기에 CD로 바꿀수 있어. 카메라를 넣어. 오! 넣었다! 넣었다!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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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우와! 와! 심박한데? 저 CD 되게 오래간만에 본다 저 CD 어디서 들어? 이제 이 CD를 놀러와서 우와! 우와! 나 앉아서 볼래 어떻게 앉아서 보지? 못 앉아서 못 앉아서 빨리 업로드해봐 그래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안녕 플레임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뭐야 귀여워 휘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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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뭐야? 아니에요 appar- future 결혼식 노 understand 녹음 돼요 지금 현재 그를 납치 Ti 정말 긴 급상황이에요 제가 어떻게 어떻게 이 고단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죽었어 죽었어 플레임 형이 죽었습니다 야 너 얼굴 그만 찍어 야 이거 찍어 야 이거 찍어 야 이거 찍어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 데스크톱에 저장해놓자 이거 컴퓨터에도 저장할 수 있어요 우와 대박 이 영상만 저장을 누르면 이 영상이 바탕화면 저장이 됩니다 우와 나 저장해야지 아 재밌는데요 1400명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반 찍은 거예요 3일에 첫째 날에서 오 좋은데 3일에 걸쳐서 시청자 수를 확보하면 되는 거구나 맞아요 영려야 편해 아 무서워 무서워 자 나도 자야지 어떻게 일어나 점프 어 그러고 보니까 돈이 좀 늘었네 돈 돈 마이크 사자고? 근데 얘들아 봐봐 생각해봐 요즘 대세가 뭐야? 쇼츠잖아 우리는 쇼츠에 가장 좋을 수 높은 거 뭐야? 댄스잖아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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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내가 구매해볼게 1번 사면 됐냐? 어 구매했어 제일 싼 거 이제 63달러 남았다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어? 드론이 왔어 소포다 teoría 좌 클릭을 하면 배울 수 있어요 어? 배워졌어요 여기 되면 어떡해 Maps 아 효 cabeza 떨어졌어 цо 쳐봐 어떻게 치는데 티 티? 우우 우아 거름 feeds 이게 댄스 지침선인가 뭐지? 그래서 좌클릭을 하면 배울 수 있어요. 어? 배워졌어요. 아 저기 배우면 어떡해~! 어떻게 치는데? T일걸? 좀 더 벌어서 좀 더 핫한 걸 사자. 다음날 부끄러 가실 분이 춤 배워서 어떻게 해봅떠어 이게 춤인거지 지금 이딴게 춤? 이뻐야 진행해줘 저는 여기 끌려왔어요 아 옆에서? 여기서? 응 응 응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슛 현재 저희는 지금 굉장히 무서워보이는 이 폐가에 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폐가 안에는 어떤 귀신들이 있을지 자펀치가 직접 변하는지 신고만 해주세요 우리 채널은 망했어 우리 채널은 망했어 어? 소리가 울리네? 와 대박 맞아 여기 장소마다 이렇게 오오 야야야 괜찮아? 저희는 카메라맨이 죽었습니다 악녀야 오 생각보다 튼튼하네 아니 낙대가 없어 여기 오오 야 근데 여기 너무 깊은거 아니야? 헉? 거대한 바퀴? 누가 조언수를 위해 여기 굳이체볼사람 저요 저요 자 제가 제가 한번 이 커다란 바퀴에 손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알아 아왈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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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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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HH 귀여워 귀여워 옇냠 안 튀어! 티려! 형, 형! 형, 조회수 높여주니까! 카이 맞아봐 볼 사람! 닥쳐! 자리가! 난 일단 살아야겠어! 길 막지마! 저 앞에 두고 있다! 저 앞에 두고 있다! 누가? 뭐가 있는데? 저거 뭐야? 어, 뭐가 있었는데? 저거 뭐.. 저거 뭐야? 저.. 거래 한번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볼게요. 전 왼쪽으로 갈게요. 괜찮아요? 저 지금 이상한 괴물질이야? 으악! 와 씨, 미친.. 미친! 조회 쓰고 보고 난 여기서 빠져나가겠어! 헉! 헉! 살려줘! 살려줘! 이.. 여기가 어디야! 나 산소가 얼마 안 남았어. 어, 여기다. 기억나, 기억나. 그지? 얘들아? 난 살 수 있어. 난 살 수 있어. 저 잠수함에 도착하면 애들이 날 반겨줄 거야! 애들 다 나보다 게임 잘하잖아, 그지? 애들아! 어, 뭐야? 어? 아, 뭐야 이뻐! 이뻐야. 이뻐야! 윽. 이뻐야! 이뻐야, 이뻐야! 입.. 헝. 나왔engers 선재류 단단서ational 넌 IKEA 얘들아! 카메라 들고 왔어? 카메라 아구이뽀가 들고 있었어 혹시? 당연히 들고 있었잖아 카메라가 죽었잖아요? 다음날 카메라를 다시 죽으러 가면 됩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다음날 전에 죽었던 카메라도 다시 죽으러 갈 수 있어요 둘 다 죽어 와야 돼 좋아 할 수 있어 해보자 가자 가자 야 카메라 벌써 찾았어? 오오오오 대박 대박 저기 가보자 저기 이거 뭐해? 저거 뭐야? 우리 조연스 높여야 되니까 어 어 들어갔어 희한한 게 있네 찍어봐 찍어봐 명단 아님?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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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본.. 일본이 신청해 나 어? 이거 맞추고 안 돼? 이걸로 맞추고 안 돼? 야야 시간제한 시간제한 형 카메라 여쭤봐봐 카메라 카메라 필름 다 닳았어 지금 벌써 닳았다고? 야야야 마지막 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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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자! 나 너무 수잘데기 없는 걸로 많이 찍었나봐 필름이 거의 없어 네 야 그래도 카메라 회수도 했고 기분 좋게 집에 가자 동료 한 명을 잃긴 했지만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 좋은 영상 찍었잖아 맞아 어떻게 살리는 거야? 앞에 있는 키를 써야되나봐 우리가 앞에 플러스 이런 거 써도 있었잖아 그런 거를 그대로 키보드에 입력해야 되는 거 같던데? 어 근데 뭐 이뻐의 시식으로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서야 나도 음 잘 나왔을려나 모르겠다 일단 이게 내가 주인거 먼저 어 귀에 악려도 나올게 응 자 추출해볼게용 어 이뻐야 아니 안에 있는 걸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세 번 실리면 끝났단 얘기였다 응 이제 알았으니까 아 이게 두 번째 거니까 이것부터 보자 응 두 번째 날 거 현재 저희는 지금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 이 폐가에 왔던 것을 고개 잡았습니다 가요 이 폐가 안했네요 어떤 귀신들이 있을지 제가 직접 신공 예해 아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는 다들 이 폐가 밑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수성이 부족해 정말 많아요 옛날에 다하고 있게던 하핍 아 아 아 지금 살려줘! 살려줘! 저 지금 이상한 개불제야? 아 이렇게가 끝이야? 아 필름이 다 달았구나 아니야 저 죽었어 죽으면 그 이후로 더 못 찍는거야? 더 못 찍어 내가 들어서 찍으면 모를까 카메라가 떨어졌으니까 넣는다 자 저희는 카메라를 찾으러 제2의 원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가자 가자 진짜 뭐 이상한거 다 찍었네 저거 뭐야? 뭐에요? 우리 조회수 높여야 되니까 시원한게 있네 들어가서 찍어봐 명단 아님? 뭐야 뭐야 1번 일본이 실패! 아오 뭐야? 아 이뻐야 일본소리 왜 이렇게 큰거야 근데 언니 채팅방에서 여기 봐봐 채팅방 마이 히얼즈 배드지 이즈 베리 라우드 언니가 시끄럽대 근데 이뻐 이렇게 브이로그처럼 찍으면 안되는구나 시청자 수가 별로네 어 무서운걸 무서운게 안나오면은 별로야 이제 알겠어 어 찍는 방법으로 알겠어 벌러덩 누워 그래도 목표는 찍었어? 좋았다 좋았다 조린아 흐려지는 눈동자 나 잠이 울락말락 울락말락 하고 있거든 빨리 좀 잘래? 하하하하 잘자 오오 목표가 갱신됐어요 고구를 좀 사야되나? 으응 아 운동하는거 했다 운동하는.. 왜 말이 안들리지? 왜 말 없어? 왜 다들 말이 없어? 뭐야 강려언니는 아무 말도 안하는거지 뭐야 뿌시럭거리는 소리 다 들었는데 뭔 소리야 언니 뿌시럭거리는 소리 다 들었다고 그러면 다들 동의가 없지만 내가 사고 싶은거 살게 헣 흐흐흫 음 내가 본거 없으면 내가 사고 싶은 빠큐로 사겠다고 뭐하는거야 저리다 난 빠큐를 사고 싶으니까 저리다 난 빠큐를 사구 아니 우리 이렇게 말 진짜 아무 말도 안했는데 말 안하는거 기억이 아아 난 사 바로 눈치 좋았다 그래서 눈치 좋았다 아니면 안아줘요 살래 빠큐 못사지 않아? 지금 돈 모자라서? 아니 얘들아 이거 사자니까 뭐 사자고? 썸네일? 썸네일 토? 나 샀어 아니 바로 질러버리네 사는게 우리한테 이득이야 이게 뭔데? 몰라 해봐 썸네일 해봐 제가 한번 뭔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450원? 이게 450원이라고? 이게 이딴게 450원 야 미친거 아니야? 내 몸에 있는데 내 몸에 있는데 내 몸에 있는거 어떡해 얘 통째로 그냥 환불시키자 통째로 보내버려 환불할 때까지 들어올 생각하자 대세기야 대세기 바로 출발해버리기 코렌아 이제 우리 인텔 가서 찍자 지금부터 춤추고 있어 시즌 2에요 하나.. 둘.. 셋 스 행님도 인성 오직 Qué도 맞겼습니다 텀블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스웨우우 애가 언제까지 약속 hosting 중에서 kn atual 맵이 고개 바뀌었네요 깔적일것같아 어 저녁 퀭 하나, 둘, 셋? 뭔가 이번에는 저희가 예전에 갔던 그 공장과 다른 카페 같은 곳은 없습니다. 여기 도대체 어떤 괴물들이 있을까요? 오, 그, 아주 좋았다. 참고로 찍어주세요! 뭐야? 뭐야? 저희 조회수를 위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훈련도 있을 거. 어어어. 살려줘, 살려줘요! 어? 우와? 어떻게 구했어? 우... 어? 어어어어. 야야야야야야. 자! 됐어! 완벽했다. 야야, 빛! 아아아악!!! 얘들아, 얘들아. 이瓶의 개혈들아, 어떠세요? 안될까요!!! 악녀야! 날 찍어봐! 어디갔어. 자 제가 유튜브를 위해서 제가 한번 먹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쓰 아아아아아아아 아어어어어 아으 confusing 유튜버가 살렀다 그런겨affe 놓아주는데? 맛보고 맛보고 맛없으니까 너 놔주는데? 어후이런즉 출발 출발 야!!! 어떻게De게 살았네 어 뭐야 내가 제일 5 ör 멤버영입했는데 아 근데 Geek는했어 사만명찍긴 Fair 하 Bold 정말, 숟 dispatch 잘 나와 있을거 같아 Geek 네 어어 살려줘 살려줘 세기표 제가 유튜브를 위해서 제가 한번 먹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BRIAN 와 아비 교환이네 좀 재밌네 개판이네 오 20,000명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어 어 저 위쪽에 보이네 아쿠스타가 붙어있네요 천장에 아쿠스타가 붙어있네요 천장에 둘째나 인트로 둘째나 인트로 둘째나 인트로 해주셔야죠 여기여기 오빠가 하자 어 뭐야 무슨 소리야 왜 뭐야 뭐야 우와 저희들 지금 둘째날부터 심상치 않은 몬스터를 만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촬영중이에요 우리 카메라맨 화이팅 잠시만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으 일어나 야 사람 안내받고 언제 겁나대 동댕이 치네 동댕이 뭐 irse 테블라! 개설 adopted!! 아앜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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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아팠어 에이 나쁜놈들 니네 뒤지고도 그런소리가 나오나보죠 오 저 위쪽에 물이네 아쿠스타가 붙어있네요 천장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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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케블이 지금 케블이 지금 공유의 목소리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구영주 절대 좀 짰습니다 굿끼리 많이 하고 있어 저는 늦게 졌어 저는 공유의 목소리를 따라하고 오 그냥 안 먹었어 가만 들어 왔어 케블이야 왜 이렇게 아 너무 웃기네 잘 찍었다 잘 찍었다 시청자 수 왜 내가 괴물이라는데 왜 올라가는 거지 이뽀야 너 드디어 이제 원하는 거 살 수 있어 난 드디어 뻑큐를 샀어 하고 이뽀가 진짜 개못했어 나 한 번만 더 연정하면 안 돼? 포즈 괜찮네 다 같이 포즈 한번 해서 찍자 다같이 포즈 한번 해서 찍자 넷이 찍을 수 있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셋 나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가자 가자 뭐야? 뭐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저 길 있던데? 호린이는 어딨어? 나 왔어 어 호린아 어디 갔다 왔어? 나? 나 밑에 괴물 피해 도망갔다 왔어 호린아 여기 길 있는데? 어? 얏 얏 얏 암마 좀 받으면 어떡해 암마 좀 받으면 어떡해 어? 어? 여보세요? 어? 나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 잠깐만 지금 맛이 간 거 같은데? 일단 열심히 따라다니자 애들 안 보여 어? 어 뭐야? 소리가 갑자기 다시 들려 얘들아 으악 아 지금 전부 다 안 들렸구나 아니 근데 날 버리고 가 이 싸가지들이 야 나 왜 버리고 가 너 서운해 바로 앞에 괴물이 있었어가지고 출발 안 할 수가 없었어 나 완전 산소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귀 터졌었어 나도 아무 소리 안 들려가지고 설정 좀 만지고 빨리 넣어봐 너 욕하고 사과해 미안해 빨리 넣어봐 미안해 빨리 넣어봐 미안해 빨리 넣어봐 레전드네 진짜 포린이가 우리가 귀 터진 순간에 욕했나봐 빨리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아니 저 저 저 아니 저기요 저는 귀가 멀껴가지고 욕하시면 어떡해요 박수 너무 웃겨 빨리 넣어라고 빨리 넣어라고 아 진짜 너무 웃겨 미쳤나봐 나 욕 안했어 진짜 믿어줘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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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처음이야 야 좋아 너무 많아서 구경하면 안돼 어 꽉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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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맵 처음 봐 나 이거 할 줄 아는 게 이거봐 뭐야? 뭐야? 안녕히 계세요 지금 저 공격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밑바닥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씨발 놈의 집안 찍었어 그리고 이상한 비명소리를 들고 있어요 이건 무슨 기계일까요? 제가 한번 마사지를 받아볼게요 제가 직접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쫄리는데? 배터리가 없어 빨리 박아! 안규은아 돼지, 멧돼지, 꿀떼지, 롤랜드, 고릴라, 악몽, 고릴라 나 가자, 나 가자 저희는 나가려고 또 웃지마 우리 마지막 날인데 그냥 자면 돼? 어 채웠네 시청자 수는 채웠네 아야 뭐야 헉 안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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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찌말라고 안찌말라고 안찌마 안찌마 안찌 나 전기충격기가 갖고 싶은데 쇼크스틱 어 가자 돈이 없어 우리 돈 모아야겠네 어? 나 이 클리퍼 너무 갖고 싶은데 가져도 됨? 안 돼 쇼크스틱 먼저야 녹화에 꽂히잖아 안 돼 안 돼 쇼크스틱 먼저야 응 가자 쟤 무슨 소리지 아까 아까 쇼크 위에 막 걸어둔 자꾸 당장이가 떠가지고 뭐야 되니깐 나 뭐야 아 들킴 희희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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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후룩 희희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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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긴 어디야? 으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룩 아 뭐야 달팽이 만나면 먹퉁을 해볼게 오 드디어 만났어 뭐를? 만났어 아니 쟤도 달팽이 아니야? 맞아 아 왜 달팽이는 맨날 나만 쫓아와? 왜 그런거야? 왜 나만 좋아해? 저 친구 나를 봐줘 나를 봐줘 이 친구야 무빙으로 피해버리게? 이 친구야 나를 봐 좋았어 부린아 내가 해볼게 빵쓰잇 빵쓰잇 좋아요 커스 야 뒤에 뒤에 사방으로 찔린다 너 붙잡히고 찔리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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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이고 야야 야야 아이고 높이도 갔네 어 내 아이템 내 아이템 내 아이템 야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거 저희는 이럴 때 줄건 줄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빨리 구하기 다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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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던져봐 아니 근데 악녀야 너 살아있긴 한거야 말을 해 죽었어 어 어 뭐야 크레인애 죽었어? 카메라 카메라 야 미친 카메라 악녀 죽었어 악녀 죽었나봐 카메라 어딨어 찾았어 찾았어 집었어 오케이 오케이 돌아가는 길을 알아? 뭐야 여기? 여기 같은데? 여기? 어 여기야 응 여기야 여기야 뭐야 뭐야 아니 이거 딸 두고 가 이거 뭐라고 입력해야 돼 잠깐 잠깐 나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아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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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굿굿굿 굿굿 물 몰라 물이 애초에 근데 엄청 높은 곳에서 떨어져가지고 뭐야 뭐 뭐야 다 어딨어? 아무 이뻐도 죽었어 이뻐도 죽었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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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수록 침착해야 됩니다 카메라 필름까지 다 달아버리게 됐지만 안 살 수 있다 이거 그냥 삶을 포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거 어디야 야 기왕 죽을 거 그러면 카메라를 회수할 수 있도록 너무 깊은 곳이 아니라 잘 보이는 곳에서 죽자 나 이거 절대 지금 우주선 쪽으로 못 가거든 여기? 여기가 좋을까? 이 이상한 발전기 같은 곳에다가 카메라를 버리자 여기 우리 친구들이 잘 찾아줄게요 아이고 힘들어 어어 산소가 산소가 부족 아니 우리 슬레이트도 버려졌다 우리 모든 걸 잃었어 아니 슬레이트도 회수가 안 돼? 응 미안해 아니 미안하며 춤을 춰 미안하며 춤 미안해 미안해 이건 또 어디로 착륙한 거야? 어? 야야야야 저기 뭐가 있는데? 얘들아 여기 뭐가 있어 얘뭐야ck 얘뭐야 얘뭐야 уж지는 못 Haw 으하ując까지 으으! 으으! 살았다! 아...야 거미줄 완전 찐득거려 이거! 안 벗겨져! 으어억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으어윽 떨어졌다 카메라가 어디에 있었지? 어 찾았다 이거 해소해가면 악녀도 용서해 주겠지 이야 얘들아 카메라 찾았어 얘들아 난 이제 넌 뭐야 비오빠들하고 걸리게 생겼다 너 왜 그러겠어 스읍 나이 보고가 왜 카메라를 던져? 목숨보다 소중한 야 뒤 뒤 뒤 뒤 뒤 쟤 왜 저래 으어 믹서기 믹서기 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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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정한 유튜버 어딨어? 그냥 갔어? 여기 맛좋은 먹이가 있는데 그냥 갔다고? 어! 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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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뭐 자란 앤가 봐? 아니 그거 찍었다고 그냥 바로 가시는 거예요? 흐흐흫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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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응! 야! 닫아버리기 렛츠고 가자 가자 다 자리.. 자리 깔고 앉아 늦는다 이틀 차.. 아니 첫째 날 꺼 응 좋다 가자 우와 웹이 또 벗겼어요 내려가면 우리 어떻게 올라올까? 치발로마 치발로마 시발로마 일단 내려가봐야 알지 올라가는거는 빵 큐리 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whichever 갑자기 하 grams 어네 내 아이템 저희 이럴때 죽ijk 주라고 배웠습니다 내 클리로 어디갔어? 응 지금 집판존 이라고 하나요? 여기여기 저거는 다 환척이야. 듣지마. 약해지지마. 나약해지지마. 뭐야 미친놈. 조회수 5만 8천인데? 5만 8천. 호린이 얼굴밖에 나온 게 기억이 없는데 왜. 누나 내 얼굴이 그렇게 조회수감이라는 거지. 그 정도는 아닌데. 잘생겨서 그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2일차 틀어봅시다. 나 못생겨서 구경한 거야. 야 나는 춤을 춰. 내가 카메라를 차지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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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 춤은 봐. 나 처음 봐. 아 이거 뭐야. 뚫려간데 끌려가는데? 야. 잠깐만. 잠깐만. 거미지 이거 완전. 거미 되게 징그럽겠으니까. 이거 너무 잘생겼다. 아. 포레기 쌍. 정댔지. 언니 카메라 챙겨.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얘가 걸렸다. 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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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하하. 하하하. 하하. 많이 나왔다. 응. 니 얼굴 보면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plate 한 번 나오면 안 되는데? 해봐 어? 그러네 내성이 생겼다 벌써 오! 심폐소생기 푸린아 이거 니가 챙겨라 이 심패소 생기는 니가 제일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 어? 뭐야? 푸린이 먹히는데? 시간 싫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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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 오 야 이거 나 침팬지 그 동물의 왕국에서 들은 소린데? 미친놈 이거 말하는거야 이거 아 일단 푸린이 푸린이 자 자 푸린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가져가라고 아아 이거 가져가라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괴물한테도 통할까? 애들아? 전기침격기가? 통하지 않을까? 달팽이가 제일 만만하니까 한번 해봐 그래그래 전기침격기 통하는거 꼭 찍어야돼 이거야 야 카메라맨이 제일 앞장서면 어떻게 야 뭐야 오 이거 뭐야? 오 뭐야 이거? 오 저거 뭐야? 우와 잘파 우와 카메라 Q Q 자 이 레이저 한번 통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죽어제어? 죽은 줄도 몰랐네 왜 나 이러는데? 아니 두 번 더 쓸 수 있어 죽은 사람 없어 정규 충격 정규 충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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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야 먹힌다 먹힌다 아니 제 새동계를 제한테 쓰면 어떡해 어 쟤 도망간다 하하하하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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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야 그거 떨고다가 다시 써봐 어 아니 둘 다 같이 적용 됐는데요 어 얘 죽었어? 잠깐만 잠깐만 야 얘 튀어 튀어 이제 가자 찍을만큼 찍었다 그래 출발하자 쟤 카메라 들고 있어 아 맞네 아 까비까비 아 얘 지능적이네 지능적이네 이거 무서운 놈 카메라를 인질로 삼아 그러게 재밌겠다 제세동기도 충전이 돼? 응 충전 돼 충전 돼? 어쩌라고 아 누가 저 누나한테 이상한 연락점 줬어 야이씨 다시 연락보자 연락보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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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뭐야? 뭐야?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나봐 평가으로 날아가는큠 흔 아니 ties germ Könː 누리 baj sven 엑 선Kit 정기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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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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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뒤에 뒤에 죽였어 둘 다 같이 적용됐는데요? 더러워요 플레이어 오빠도 죽었어 나 보고있어 왜 버려 왜 버려 나 카메라야 이 개새끼야 얘들아 나 모르지 못하잖아 모르지 못하잖아 끝났네 오 갓가스로 넘었다 갓가스로 좋았다 좋았다 어 근데 재밌다 이 게임 그러게 확실히 다듬으면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게임이기는 해 아쉬운게 좀 있어 어 근데 이거 재밌다 컨셉도 재밌다 맞아 컨셉이 좀 재밌는 거 같아 신선하기도 하고 8500원짜리 게임인데 굉장히 괜찮네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다들 다듬어 어? 오! 오! 샤 nehmen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